네. 시작. 네. 1반으로 시작합니다. 2. 1. 야 잠깐만 이거 문제... 이거를... 어떻게 해야 돼? 적으시면 돼요. 이거 이대로? 아니요. 원하는 주제. 내가 원하는 주제를 먼저 정해서? 네. 정하면 돼요. 그냥. 그럼 이 사람들은 내 방송 안 보고 있는 거지, 지금? 봐도 상관이 없어요. 이 게임은 맞추는 게 아니라서 그 과정을 보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. 알았어. 그럼 뭐하지? 제시어를? 여기 1반. 지금 오른쪽에 시간이 있습니다. 제시어 뭐하지? 아 뭐하지? 뭐하지? 시간 없어요. 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 건데. 일단 이거 해 볼게요. 됐어요. 기다리면 되지. 오케이. 일단 이걸로 시범적으로 해 볼게요. 자 이거 그리시면 됩니다. 12시에 나오는 주제. 네.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난 코트? 네. 저 중 한 명이 내준 주제예요. 아 그래? 내가 그려야 되는 거야? 네. 아... 존나 부담스럽네. 아니 그림도 잘 그려야 될 거 아니야 이거?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난 코트. 어... 아 그림 존나 못 그리는데? 하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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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... 아니 아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? 오히려 좋아요 일단 조금만 지켜봐주세요 여러분들 강조 나오네 비응신 세기 삼겹살만 그려도 병 다치겠다 비응신 시 Eso 이어가도 событи450د lifelong기처럼 페이크ふ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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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Ö 나 이거 이상은 못 그릴 것 같은데? 이거 시간 언제 가냐? 우리 좀 더 그리세요. 뭘 더 그려? 여기서 더 그리게 뭐 있어? 리페이저 좀 추가해야지 여기서. 죄송해요. 진짜 그림은 못 그려서. 미안합니다. 이거 맞춰 보세요. 이거 맞춰 보세요. 잠깐만. 아니 시간 없어요. 빨리 보고 맞춰주세요. 아 이거? 이거 이거? 잠깐만 이거 뭐지? 잠깐만. 잠깐만. 아 뭐? 음. 이거 그거? 왜 나에 대한.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완벽한 건데? 맞는 것 같은데? 어. 자. 이거 드리세요. 그리세요. 코트 오디션? 네. 코트 오디션? 아니 이거는. 그리면 돼요. 응. 오디션이라고 쓴 거겠지? 죠. 오니까. 어. 응. 응. 어. 네. 가. slopes이י을 빼올. 어 하루. 명되어. 보니айтесь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코트 오디션 딱 요정도 그려주고 다음 그림 이제 뭐가 나올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거 맞추시고 이건 내가 원하는 내가 예상한 게 아닌데 이건 아니 이 게임은 마지막에 치면 뭐가 나와요. 너 이게 뭐 같아? 너도 나오는 것 같은데? 이거요? 응. 랄프를 위협하는 코트요. 아 랄프 위협하는 코트? 네. 랄토바이. 어? 제치기 자세에 돌입한 유은태훈. 아씨. 잠깐만. 네? 다람쥐 아닌가요? 다람쥐 아닌가요? 아마도. 랄프 위협하는 코트? 아아. 집사2장 너 학교 안 나왔냐? 아니 난 학교 안 나온다니 뭔 말이야 예 주도 이렇게는 안생긴다 개배주의야 도토리가 이렇게 생겼었나? 어 다람쥐 완료 음 음 뭐야 메뉴에 수동으로 하시고요 시작 네 자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어 눌러? 네 처음에 형이 낸 주제죠 이거 내가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엄격한건데 라는 주제를 냈죠 내가 크리링이 그린거야 ㅋㅋㅋㅋ ㅋㅋㅋㅋ 오 싱크 있네 자 다음 춤을 추는 늑대 이 그림을 보고 뭐라고 맞췄을까요? 크리링이 이걸 내가 이제 주제낸거를 그렸고 그 이걸 보고 춤을 추는 늑대가 어떻게 그렸냐 맞추는거죠 결국 분노를 못 이겨 옷을 찢어버리는 윤태훈씨 또 이걸 보고 밑에 있는 분이 그리는거에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어지는거에요 이어지는거구나 어 찢찢찢 아 이거는 좀 뭔가 어 왜 나에 대한 기준이 에이 엄격해 어 괜찮네 다음 난난루 오 라코스텝 야무지네 다음 내가 이제 질문 낸거 다음꺼 크리링님의 앨범 크리링님의 앨범 이거는 이제 크리링님이 낸 주제 아씨 아휴 재밌는 큐큐 자 뭐 이렇게 됐구요 어 흠 음 음 음 음 음 자 코잠트즈가 어 이렇게 했고 어 이거 주제를 진짜 잘 내야되네 애들이 다 착하네 하 아 아 그래서 내가 이제 다람쥐를 그렸죠 어 자 다음꺼 볼게요 아 음 얘네 따로 채팅으로 뭐라고 해주마 할 수 있냐 너가? 채팅으로요? 어 하지말라 그래 어 어 다음 결국 연인관계로 발전한 랄프와 태운 네 결국 연인관계로 발전한 랄프와 태운 아 근데 얘는 그림 별로 저긴데 어 다음 코잠트즈 어 랄부아 코트에 라고 이렇게 해놓고 자 랄부아 코트에 라고 했고 다음 랄토 바이 크리링 이건 좀 음 자 넘어가고 자 짠님이 낸 그림 질문이구요 참가 번호 입사 한번 맞네 참가 번호 입사 한번 아 네 코트 오디션 이게 채팅이 잘 안먹나 다음 네 윤군입니다 정확하게 그랬죠 오케이 그리고 오 오 이건 좀 오 잘 그렸네 바로 영상 키고 한 거 같은데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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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 참가 번호 잘생겼다 영상 켰네 다음 코잠트집 랄프가 코? 코? 랄브가코? 아~! 첫번째 라운드가 MVP다 제일 웃겼던 것 같아 다음 주제부터는 좀 색다른거 한번 해봅시다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난 코트 제가 그린거죠 크리링 오토바이랑 윤태훈 크리링 이렇게 해서 잠깐만 이거 그거 아니야? 일단 첫번째 라운드 끝났고 주제만 재밌으면 주제만 재밌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그림 문제 내시는 분들도 주제 잘 정해주시고요 그것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시작! 할게요 주제 내보자 뭐할까? 뭐가 뭘까? 뭐하는게 좋을까?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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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년 후 코트 모습 10년 후 코트? 알았어 10년 후 코트 모습 10년 후 코트 모습으로 가도록 할게요 안마 받는 코트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예 거짓 배고픔에 속은 코트 거짓 배고픔에 속은 코트 그리기 너무 빡세네 이거는 이거는 esper 자 아니 라면 이데까 요 Prince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완료. 나 그림 잘 그린다. 주오미는 뭐야. 완료. 랄브야 나 어떡하냐. 잠시만요. 잠깐만요. 아. 아니 이건 또 다른 주제였을 것 같은데. 코트에 심려는 모습. 이건 아닌 것 같고. 맞추려고 하지 말고 그냥 모르는데로 말하면 돼요. 알았어. 자 다음. 뭐 어쩌라고. 아니 이렇게 성의 없이 주제를 낸다고? 야 이거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니? 그게 주제를 낸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그림을 보고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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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텍스트는 어떻게 넣지? 텍스트는 못 넣는구나. 옆에서 랄프가 형님 방송하실 시간 됐어요. 형님 일어나세요. 오케이. 완료. 이거는 뭐? 아! 그거. 어제 깼었던 거. 그 코카인. 코카인 추는 코트 맞지? 100%다 이거. 어제 했던 거 그거다. 코카인 추는 코트 맞지? 음. 그래도 풀 영상 어제 올렸는데 조이스만큼 넘었던데? 다음 코트에 숨겨진 취미. 다음 코트에 숨겨진 취미. 이거는... 숨겨진 취미. 야한 거 그리면 안 되잖아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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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맞나? 어 이런거? 요정도? 근데 기다리는 시간이 약간 지루하긴 하다 이거 요건 요거까지만 하자 그리고 씨발 카페나 보자 죄송해요 여러분들 이게 확실히 아프리카 감상은 아닌거 같애 호시 원투 어쩔 수 없어 근데 아닌거는 안해야지 이약 물고 계속하면은 그게 되게 민망한 상황이야 여러분들이 나나 어 근데 이게 또 여러분들 그건 있다? 유튜브로 편집해갖고 내면은 또 조이스 잘 나올 수도 있어 이거 어떻게 보면 유튜브 컨텐츠이긴 해 나중에 뭐 새벽에 하는걸로 하죠 어 시작하지? 이거 맞지? 시작? 어 자 봅시다 자 내가 냈던거 처음에 10년 후 코트 모습 아 이거 웃기네 자 다음 코잠트지가 이걸 보고 코트에 참혹한 미 음 난 난 누 다음 이걸 보고 크리링이 소녀를 안아 죽이는 코트라고 이렇게 했고 다음 짠 빠각 어 야 이게 진짜 중간에 누가 트롤즈 돼버리면 진짜 별로네 잠깐만 이거 조금 이렇게 땡겨서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크리링이 낸거 배빡맞는 윤태훈 와 이건 시발 너무했다 나도 이렇게는 안그린다 다음 뭐 어쩌라고 봐봐 짠 니가 이상하게 그리니까 얘가 뭐 어쩌라고 그러잖아 내가 그 뭐 어쩌라고를 보고 내가 이렇게 그린거잖아 어 다음 음 음 모텔에서 먼저 일어나요 다음 모텔에서 먼저 일어난 형 아 오케이 다음 요요가 찾아온 코트 볼게요 음 음 음 음 요요가 찾아온 코트 다음 과식한 윤태훈으로 했고 이걸 보고 크리링이 정신차려 정신차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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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크리링 잘 그린다 다음 면치기를 시도하다 질식해 실려가는 코트 자 다음 난난루 음 음 음 음 음 음 오케이 코트 결혼식 오 결혼식 오 결혼식 볼게요 하하 하하 어울리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 코트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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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덕 페인트야? 코트에 숨겨진 지민 내가 이리 그렸고 다음 코잠트지가 낸 문제 거짓 배고품에 속은 코트 잘 그린 것 같아 다시 봐도 야식으로 면치 기르지도 않은 코트 머리카락 빠는 코트 아니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됐냐 어? 머리카락 빠는 것들은 다음 난낭노 삐비빕 삐비빕 코카인 추는 코트 아 여기까지 아 뭔가 아쉽다 아 뭔가 아쉬운데 애들이 좀 아 이게 좀 뭔가 아쉬운데 집어칠까요? 때려쳐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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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 바로 때려치는 걸로 할게요